방송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인간들이 제가 그거에 관련돼서 반발을 하고 반론을 제기하면 그들의 호위 무사들을 우르르 몰려오게 해서 그만해라, 멈춰라, 지겹다, 같은 표결이 싸우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게 만듭니까 오늘 어떤 한 시민께서 저희 열린검TV 단톡방에다가 존 F. 케네디의 명언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교묘하게 억지로 꾸미는 부정직한 거짓이 아니라 설득력으로 무장하여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비현실적인 근거 없는 믿음이다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을 믿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불편함 대신에 여론이라는 안락함을 제공한다 너무도 가슴이 와닿는 그런 명언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믿음 PPT, 파워포인트에 자신들의 주장을 올려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정천수는 사기꾼, 정천수는 성추행범, 정천수는 사이버포주, 정천수는 나쁜놈, 행령범, 배인범 계속해서 근거 없는 믿음을 심어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천수는 사기꾼으로 알게 만드는 여론이라는 걸 형성하는 그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시민들 이제 정말 너무나 야속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정말 야속한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옳고 그름에 눈 감아버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위 셀럽이라는 불리는 사람들의 비겁함 때문입니다 제가 나름 페이스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진보 진영에 그래도 셀럽이라고 불려온 사람들과 패친으로 맺어져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셀럽들이 저와 패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셀럽들이 현재 저 정천수 PD가 열린공원TV 대표에서 어떻게 해임됐고 어떻게 내쫓혀졌는지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비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2년밖에 안되지만 2년 가까이 열린공원TV 대표로 지내고 있으면서 나름 민주진보 진영에 민주당 내에 그래도 좀 반국 개나 낀다라는 의원들과 연락도 하고 지냈습니다 그들의 연락처도 알고 있고 한두 번 면도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그런데 그 어떤 의원도 저에게 말 한마디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는 고사하고 문자 한 통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유튜버들 특히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대형 유튜버들 대부분 제가 다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저에게 문자는 커녕 뭐 하나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들 외면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도 않은가 봅니다 아마 다 알 거예요 회사라는 어떤 그 법인체를 대주주를 이렇게 내쫓아버리고 강탈해갔다는 거에 대해서 그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저에게 전화 한 통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초기에 초반에 저를 프레임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 탐사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정천수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섣불리 괜히 입벌려 말을 했다가 자신에게 다가올 손가락질 그리고 화살들을 맞을 용기가 없는 거죠 이종원 시사타파TV의 대표처럼 될까봐 이종원 PD가 괜히 나섰다가 완전히 6시간 생매장 당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될까봐 나서고 싶지 않은 거지 비겁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나쁘다고요? 그러면서 공정부는 비판하면 그들이 옳은 겁니까? 정말 비열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제발 좀 시민 여러분 진실을 눈 쪄주세요 진실을 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